자, 이제 기차를 갈아타고 젤리 마티러 갑니다. 자, 타시죠. 여행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이제 틈나는 시간대에 여행은 많이 많이 다니면서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저는 카메라 앞에서 이제 표현을 해야죠. 아, 시원하다. 여기 스위스는 이렇게 마을에 이런 등수가 되게 많거든요. 물나는 데가. 여기는 다 그냥 먹어도 됩니다.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. 나무나 이런 마을들이 되게 단조롭고 되게 깨끗하고 되게 심분해요. 이런 주변 환경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이 지역은 정지차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환경 오전을 위해서 동네에서 제가 자전거 아니면 정지차가 되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침까지 safest합니다. 김지사 conjur기 오늘 이것까지 보고우 Dustin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당신이 왔어요. 그럼, 부으로 많이ении 지금부터 요분은 남 아...아...뒤, 뒤뒤, 뒤뒤 아,뒤, 뒤뒤... 어디로 가세요? 여기 진짜 예쁜 후들을 있거든요 그 집으로 이동할 겁니다 따라오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